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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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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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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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틀리는 소문에 의하면 산채로 사람을 꿰어서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... 그건 나도 주워들은 게 있어서 알아. 하지만 이 내장을 봐라 전혀 다르잖아. 그 인형은 살이나 뼈를 꿰매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. 그런데 이 자식은 상처한 없이 멀쩡했다고... 그러고 보니 목덜미에 동그란 주황색 문양 같은 게 있긴 했지. 문신인가 싶었는데 문신을 할 만한 놈은 아니었어. 회사에 다니는 샌님이었으니까. 문양? 문신? 젠장. 설마 이상한 벌집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? 그거 말고도 이런 종이 봉투도 몸 안에 들어있었어. 봉투가 몸속에 왜 있어? 갈수록 대살이군. 이리 줘! 도서관의 초대장... 뭐야 이건? 책? 도서관에서 책을 얻을 수 있다고? 무슨 뚝딴지 같은 소리래? 아, 결론은 꽝이네. 상납일은 내일이야. 정확히는 7시간 정도 남았어. 새로 내장 담기를 하기엔 빠듯한데... 이 초대장에 적힌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간다. 책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가 없어.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. 이거 그냥 자살 행위 아니야? 어떤 곳인지 알고 간다는 거야? 어차피 상납일을 못 맞춰서 버림받은 개한테 죽는 거나, 치바의 협회 놈들한테 죽는 거나 똑같아. 닥치고 살고 싶으면 따라오기나 해. 지금 본 것은... 초대장이 보여주는 과정의 파편이야. 방문할 손님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지. 엿보기라니 취미 한번 고약하구만... 어떤 손님이 방문할지는 미리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편하잖아? 그리고 이건 내 뜻이 아니야. 초대장의 뜻이지. 그 초대장의 기능이 참 대단하네요. 엿보기도 하고 납치도 하고 범죄 특화도 구네 아주. 이왕 이런 기능이 있는 거 번거롭게 손님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훔쳐보다가 어디 함정만 설치된 방으로 강제 이동시켜서 죽여버리지 그래? 그래서는 안 돼. 손님의 의지로 직접 이곳에 온다는 결과가 정해졌을 때에만 엿볼 수 있는 거야. 그리고 초대장이 내 온전한 힘인 것도 아니야. 나도 빌리고 있는 것뿐이지. 그래, 그래. 도시에서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릴 리가 없지. 그나저나 절박한 손님들이네. 혹시 저 문양과 터진 내장도 초대장의 효과 중 하나야? 그럴 리가. 전혀 관계 없어. 초대장은 응당받게 될 손님에게 도착할 뿐이야. 그러면 저 요상한 일은 다른 누군가의 짓이란 거고. 해결사 생활을 조금 확인했어도 저런 현상은 처음 봐서 말이지. 마치 유적의... 유적? 나도 잘 몰라. 그냥 들은 것뿐이니까. 마법이라고 해야 하나?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유적에 있다고 하더라고. 뭐가 됐든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뿐이야.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어쩔 수 없지. 저놈들은 뒷골목에 양아치들이나 떠돌이 들을 거야. 쥐라고 불러. 조직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어중이떠중이들이지. 돈도 없고, 심도 없어. 당장 하루의 벌이만을 바라보는 패배자들이야. 음... 이건 내 얼굴에 침뱉이 같은데. 뒷골목... 알고 있어. 그래? 아는 사람 중에 뒷골목 출신이 있었거든. 뒷골목 출신이라고 특별할 건 없지. 뒷골목은 도시의 혈관 같은 것이니까. 오히려 뒷골목 출신이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들걸. 이곳이 도서관인가... 생각보다 반듯한 곳인데. 음... 어쩌면 돈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을지 몰라. 환영합니다, 손님. 이곳은 도서관.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, 앤젤라입니다. 이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지만, 당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게 될 수도 있답니다. 네가 이곳 주인이야? 여기서 원하는 것은 다 가져가도 된다는 거지? 그렇습니다. 정확히 말하자면 책을 얻게 됩니다. 물론, 그럴 수 있다면 말이죠. 책이란 게 과연 돈이 될까? 정보의 가치가 높다면, 물론 돈이 되겠죠? 망치해! 우리가 지금 똥오줌 가를 때야? 당장 뭐라도 붙잡아야 한다고! 그럼 부디,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. 정보의 가e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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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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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